1주일은 20만원, 1주일은 40만원 언제 또 와? 1년에 한 번 오는데 되게 비싸요 되게 올랐네 얼마야? 땡큐 8불 얼마 안 왔어? 그러니까 8불 얼마였는데 20불로 올랐어 저기 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휴라 그런지 신랑이 저앞에 줄 서있습니다 이게 조지아 지도아빠 지도의 조지아 모양이야 아틀란타 아틀란타 이렇게 써있는거야 아틀란타가 여기고 조지아 모양이구나 이건 조지아 글씨 쫙 써있는거야 이번에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또 예쁘다 케블카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두께가 왔다갔다 하나봐요 케블카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두께가 왔다갔다 하나봐요 이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 보니까 물론 꼭! 이게 나노차차 이게 그런데 근데 거기 문이 없으니깐 이거 본거고 언니를 Copper clauses 돌산에서 새해 소망을 빌어요. 와 흔들거려. 파도치네 파도차 파도차. 파도쳐요. 다 왔습니다. 오 하늘 멋있다. 여기는 저기가 바람이 안부네. 날이 좋아서. 우리집 어딨나 찾아봐. 한 번더 침하러 갑니다. 더 이상, 한 번리에 빠지게 된 물군요. 이건 여행을 찾기 때문에 몹시원으로 감사드립니다. cela는 깊이 보입니다. 새해 모두 다 건강하시고 우리 어머님도 형님 댁도 우리 늦둥이 석훈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대학생 두 아들과 우리 오빠네 대학생 두 아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우리 주영이 군대 잘 마치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와 하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하늘 구름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정말 2020년 더 행복하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주영이의 주영은 끄고 오는 중 물을 잃고 있었는데 son한다고 하네요 물을 잃고 왔어요 대단하러 가고싶어 용산 Spauv 몬스턴 오는 길 힌의 깊은 몬스턴 망고사 uls ville 턴 일주일 지난해 이럴 때 기분만 내는 거네, 눈이. 기분만 내는 거야. 그냥 미끄럼이야, 눈이 아니야. 완전 속았어. 멀리서 봤을 때, 캡틀칸에서 봤을 때는 눈인 줄 알았잖아요. 가라라. 이 동네는 요즘 경험 못하니까 애들이 여기 되게 오고 싶어 하는 거야. 1년에 한번 눈 올까 말까 하니까. 이거 진짜 눈은 아니잖아. 저거? 저거는 진짜 인공 치즐라콤.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인공 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예뻐, 오늘. 산타가 아직도 있는데. 빨리 빨리 산타. 산타랑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보세요. 쟤는 쉬고 있는 걸 사진찍으라는 의자에. 하늘자tober confirmation 감사합니다.